Q. 루시아의 노래 Q. 루시아의 노래 오늘 오랜만에 아이린 형님 녹 바로 왔어 Q. 루시아의 노래 Q. 루시아의 노래 Q. 루시아의 노래 지우고 힘들 때 내가 기대 우제는 잃지 서 있을게 Q. 루시아의 노래 머리 잘건네 혹시 constitutes Q. 루시아의 노래 레전드 초호주자 Q. 루시아의 노래 머리가 빨개 같이 진짜 예외차원정인거지 원의형 그거 아냐 형 학교 댄스머신 팔령중 무한 아 시작하네요. 장래희망. 가수인데. 이름으로 갈까? 이뤘다. 이뤘선 멋있다. 에이사 장래희망. 예술가에. 네. 가고. 가면 해. 가면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et's go! Let's go! 가면 하는 거야. 태비 사는 거야. Let's go! Let's go!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진짜 뽑은다고? 한 번 알아봐요, 됐어? 오, 잘하는데?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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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봐 내가 이렇게 글씨 쓰는 걸 하다네. 보통 쓴 거 하시나 딴 애들이 하는 거. 호동이? 사실 13호의 춤은 되게 전에부터 좋아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퍼포먼스 팀 노래 중에서 저 생각이 제일 특이하고 남다라는 모습? 약간 담기는 거니까 요즘에 아이는 형님 멤버들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 춤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나중에 방송 나왔을 때 아이는 형님 통해 더 많은 원래 세븐틴 모르는 사람한테 깊게 소개해줄 수 있는 기회를 속였어도 너무 좋고 홈런도 사실 완고는 못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아이는 형님 통해 이제 사람들 원래 세븐틴 몰았던 사람들 이 홈런 퍼포먼스 보고 이 뮤직비디오 찾아서 완고 완고 노래도 들으시고 뮤비도 보고 무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온 끝! 아이온 끝! 끝! 대장종이 끝났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형님 촬영이 끝났는데요. 세븐틴이 계속 좋은 콘텐츠로 더 많이 새로운 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는 형님 촬영을 잘 끝마쳤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대 방치로 했으니까 기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 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미콜론 홈런 활동 시작하면서 또 많은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1년 2개월 만에 이제 아는 형님을 나왔는데 확실히 저번보다 부담감이 조금 적어서 좀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했어요. 저번엔 조금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네, 최승철이요. 최승철이. 그래서 저를 활약을 못 했는데 그냥 기분 좋았어요.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아는 형님 저번에 중간에 가서 맞아. 너무 아쉬웠는데 그 뒤가 재밌었거든. 그니까. 이번에 게임도 하고 오늘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치. 딱 뒤에 약간 분위기가 더 풀리잖아. 그치 우리. 이 게임 뭐였지? 이름이?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 이게 너무 재밌었어. 그 뒤에는 막 좀 어려웠는데 안녕하세요. 아 먹고 싶었지만 못 먹어서 아쉽니다. 다음에 만약에 온다면 꼭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재밌게 촬영하고 와. 재밌게 촬영하고. 저희가 이제 컴백할 때 예능 방송 다 같이 나오는 게 몇 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는 형님으로 처음 시작했을 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는 형님 나온다고 하면 캐럿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치.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요. 홈런 대박. 나이게. 화이팅. 이번 아는 형님도 뭔가 재밌게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요. 워낙 선배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저희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세븐틴 홈런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만 퇴근. 감사합니다.